부디디디딤 아 이거 그림이 아 이거 어떻게 참아 이거를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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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워 우리 너무 가까워 우리 너무 가까워 사실 오늘 좀 애 찍고 싶은데 아유 아유 아이허 아유 좋다 우리 앉는거에요? 하이 가이즈 아이 텐살 하이 가이즈 I'm 드빈 여기 침대가 있는거 보니까 제가 영화를 보나? 나 한 3년 전에 이렇게 여자친구랑 누워있었던 것 같은데 잘 지내신? 사랑했다 나 이렇게 또 누워있으면 또 내 여자친구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!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떡해 또 미녀분들을 또 이렇게 아, 네 아, 네 아, 네 두 분이라 계세요? 어머, 혹시 오늘 맞는 날이에요? 다 망치려주고 그러시는데 오빠 다시 봐봐요 저도 예쁘잖아요 어, 그러네요 다시 생각해봐요 네, 아니요 너무 붙으신 거 아니에요? 저 제 인생에서 이런 말들이 언제 있겠어요 미녀분을 모셨고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때릴 거예요 어, 맞을 거예요 때리면 맞을 거예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제가 수원 덜 붙여거든요 아, 누워요? 누워주세요 누워요? 어우 씨 어우 예 누운다고요? 어우 네 단계별로 2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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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첫 번째 보람 시작 오 너무 붙었네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 이거 뭐예요? 이거 반칙이지 이거를 이걸 어떻게 안 쳐다봐 저기 그거 접으면 돼요 호호호호호 아, 여기 천국이 아, 여기 천국이 오빠 한 명씩 해주세요 음 2분 아, 시간이 있어요? 아, 근데 1단계라 참아야 되는데 일단 보험 받으세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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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빠 안경이 너무 잘 어울린다 오빠 안 봐주실 거예요 오 제가 조금만 더 처음보겠습니다 음 여기가 물었어요 오빠 어디가요? 할 수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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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남았어요? 저 안 먹어요? 안 먹어요?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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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워 우리 너무 아까워 우리 너무 아까워 우리 너무 아깝습니다 안 보실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길어요? 왜, 왜, 왜요? 나 좀 봐봐요 하하 안돼요 보지 말라자는요 그냥 봐주세요 1단계는 넘어야지 우ủ 우ML 아 진짜 못funded겠어 어떡해 그럼 난 눈물 날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런 상황들이 threats 익숙해서 수영은 견뎌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익숙하지 않아요 오빠가 내 자존심을 지켜줬으면 좋겠어 으하하하하하하하 아니,에arlo 일부러 안 지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 Raven calculate! court 혜 dash 마늘 손이 거친데 손 잡으실래요? 환절해요 미리 보는거 아냐? 미리 딱 보고 O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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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겠습니다 손이 이렇게 잡아, 아니야. 이렇게 잡아, 일단 잡아야 돼. 잡아야, 잡아야 돼. 다들 손이 되게 부드러우시다. 버티기, 버티기. 오빠 이 방향 봐주니까, 자? 아, 근데 어떡해! 이걸 어떻게 참아! 아, 제발. 아니야, 아니야. 아, 왜 물어보셨어요? 오빠 얼굴에 경련이 있네.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저는 이 순간을 지리겠습니다. 저는 이 순간을 지리겠습니다. 저는 이 순간을 지리겠습니다. 저 맞겠습니다. 아! 아, 못 찾겠다, 못 찾았네. 오빠 나오네. 안 봐줘요? 아, 그렇게 말하면 제가 어떻게 안 봐요. 자, 마지막이에요. 얼마 남았어요? 지금 7명 받았어요. 오빠 나 보세요. 아, 진짜 되게 아름다우십니다. 음... 진짜 한 번씩만 더 볼게요. 하하하하하하하하 아, 진짜 나 이렇게? 아, 좋은데요? 오늘 촬영? 오... 아, 진짜 긴장해가지고... 이분이 이렇게 길었나요, 근데? 아, 덥다. 아, 진짜 나... 눈들이 왜 이렇게 크세요? 아, 깜짝 놀랐어, 진짜로! 잘 참으세요, 손에. 아, 네. 나 지금 광대가 너무 아파요. 너무 무서워하죠. 너무 잘 참아요, 오빠. 안 참아도 되는데. 마지막입니다. 마지막. 할 일. 헉! 오빠, 누우세요. 오, 이거 빡센데? 누우세요, 누우세요. 800개? 제가 해드리는 건가? 800개를 해드리는 거예요. 아, 그래요? 네. 오... 근데 이렇게 하면 제가 망치를 한 100대 맞을 것 같은데. 네. 팔을 제가 이렇게 해야 되나요? 어떻게 어떻게. 아, 제가 팔에 들어가는 거예요? 내가 들어가는 거야? 들어와요, 네. 노와요. 오빠, 어떻게... 아 이거 그레이! 아 이거 어떻게 참아 이거를! 아! 환영이 좋았다. 저.. 저 파르만요. 오빠 이중에 땀나는데요? 되게 땀이 많으시네. 굉장히 많아가지고. 우리 이제 편안하게 한 번 가볼까요? 저를 만들어야죠. 오빠 입술 샀다. 아 행복하다. 오빠 찐놈을 흘리는데? 아 저 행복하네요. 오빠 이제 봐주세요. 마지막으로. 한 번만 볼 때마다 5분씩 추가 안 돼요? 오빠는 그냥 마음껏 보다. 그러니까요. 그래도 되는 건지.. 아 멋돼요. 버티라는 건지.. 그렇게요? 아 가까이로 보니까 피부가 되게 좋네요. 아 감사합니다. 일단 이거 입술.. 이거 어떡해. 땀 발라드릴까요? 입술 각칠 제거에 키스가 최고래요. 오빠야 키스! urged.. 아니야 emp. 알아서.. 덥다! 근데 오빠 필싼 하고 싶어요? 아뇨아뇨아뇨아뇨아뇨아뇨아뇨아뇨A 아니 어.. 아니 어.. Mm, перlun 저 필싼교 Yo fila 저요? 오빠.. 자연산이에요. 따지고 보면 저도 자연이긴 해요? 네 저도 자연이에요. 아 맞지 맞지? 아 어쩐지 필살기를 계속 쓰고 계셨구나. 아 몰랐다. 필살기 쓰셨으니까 한번 볼게요. 아 죄송합니다. 필살기도 봐도 돼요? 어 괜찮아요. 상관없죠. 저 오늘 노트도 안 했어요. 봐도 상관없어요. 제 곰돌이랑 눈 맞춤 하시네요? 곰돌이 여기 있거든요. 진짜요? 오빠 저는 단추가 풀렸네. 단추가 풀렸네. 바로 왔어 어떡해. 오빠 한 번만 더 오고 끝내요. 그럴까요? 너무 바보처럼 나오는 거 아니야? 오빠 빨리 봐. 버틸게요. 뭔가.. 끝났다. 오빠 10초 남았어요. 한 번만 더 보고 끝낼까요, 우리? 그럴까요? 그럴까요? 아 더워! 민중이 땀나! 아 재밌다! 아 너무 방울처럼 나올 것 같아! 괜히 입이 막 계속 실룩거려가지고 아 망했다. 아 너무 행복했고요, 일단은. 이런 맛에 기그를 합니다. 언제 이렇게 아름다우신? 비아님과 서현님과 함께. 저는 우리 태광이 오빠가 저를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아니 아니 너무 많이 봤어. 아 서운했어요. 너무 서운했어요. 열심히 했는데. 너무 아까워! 보고 싶은데! 너무 아까워! 너무 아까워! 이거는. 제일 썼습니다. 지금 사실 너무 좋아가지고 말이 잘 안 나와요. 아 필살기에 무너져서 필살기에. 필살기에 어떻게 조금 괜찮았나요? 아 무너졌어요 필살기에. 잘 어필한 것 같아요. 재밌었습니다. 매번 촬영이 이랬으면 좋겠네요. 오늘 이렇게 두 미녀분들과 함께 쳐다보지 않게 챌린지를 해봤는데요. 오늘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! 좋아요! 댓글!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바이바이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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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